이 새끼야, 어차피 여기서 못 살아라, 남마. 그 주둥그리 계속 나불대봐. 아, 지금도 뭔가 뭐 살 수는 있다. 아, 형님! 형님, 형님, 형님! 형님! 형님, 형님! 형님! 으악! 영선이 어디 있어? 이쪽으로 갔어요. 김여성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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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사 씨 이쪽으로 갔어요. 형사 씨 송방사. 김여성! 김여성! 야 빨리 올라와 진짜. 시발 멀뚱머리 웃어. 빨리 안 찾아. 빨리 좀 가주세요. 빨리요. 잡아. 기사님 조금만 빨리 가주세요. 자매님. 홍선 자매님. 양선 씨한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몰라서. 이제 나만 믿어요.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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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뭐야?